앙냉냉 느낌표가 하나 떴어 어 새로 뭐 생겼나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맵이 늘어났나봐 와 가요 가요 보면 느낌표 뜬거 어 생일파티래 생일파티 와우 어디 봅시다 어떤건지 꺼검 꺼검 우와 새로운 맵이 많은데 너무 귀엽다 저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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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어머 아니네 뭐야 아 있는거에요? 우리 저거 아는거네 아 옷이 바뀌었다 아니 난 이거 처음인거 같은데요 머리에 꼽았었어 꼽았군 있었는데 뭔가 바뀌었네요 생일파티로 원래 있었던 거 어 저기 원래 있었던 맵이야 이거 네 맞아요 했었어요 저희 이거 올류캔 고기 받는거에요 아이고 들어가버렸다 어디가 나온가 봐요 던지기 가능해요 던지기 가능하니까 조심해요 왼쪽은 고기 일단 쭉 오른쪽에서 그 당근 해주세요 당근 여기가 저기가 없 아 여기 있구나 아뇨 아뇨 인간이 저희는 이거 왼쪽 고기 하고 있어요 저희 설거지도 해야되네요 오른쪽이 고기고 왼쪽은 당근인데 왼쪽 그러게요 나갈꼬 여기까지인가 네 거기까지에요 여기까지 끝 와 많이 했네 그래도 그렇지 알츠 음악 같은데 짝꿍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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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왈이 왈 도리 왈순이 헤헤 저는 티 준비할게요 어디로 나오지 어디봤어 아 여기로 나오는구나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이쿠 먼저 초코 당근 초코 당근 초코 초코 당근 콜 두개 가져갈게요 계란 두개 던져주세요 최대한 콜 콜 콜 두개 갔어요 되게 왔어요 나이스 네 던져주세요 오케이 잘하신다 꿀당근만 내면 되네요 네 계란이랑 밀가루 지금 던지지 말아주세요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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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당근 있었구나 당근 하나 당근 하나만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만 들어간거 거기 티에도 꿀 써야되요 티에도 꿀 써야되니까 거기 놔두시래요 믹서 가야되요 귀로님 우리 어어어 차 네 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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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뭐지 밀가루 달걀 좀 던져주세요 밀가루 달걀 밀가루 달걀 밀가루 달걀 탈까지 할게요 네 어디 놔뒀어요 그 다음 메뉴가 찻잎이 다 그거라서 어 그거까지 던져버릴게요 달걀 하나만 던져주세요 차가 나가야지 그 다음 때 나가는데 개조는 다 준비되는데 뭐 견뎌 긴 가야해 뭐 견뎌 그것도 나가 다시 찻잎이 들어와야 하는데 탈서서 써서 쩌어져야되네 아니요 차 탈서야되면 돼야 긴겼다 상잎하고 뭐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던질까 에헤헭 걸렸네 이렇게만 던져놓께 차만 있어 물고 우유권해야하는데 이렇게 막아놔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차 밖에 없어요. 저희 살게 없어요. 이거라도 돌려둘까요? 밀가루기랑 믹서 돌려둘게요. 어! 꿀당근이다. 꿀당근 됐어요. 이렇게까지. 차 두개만 나가면 되네요. 꿀 하나만 던져주세요. 오케이. 나이스. 차 두개. 차 두개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저 믹서 올려야 되는데. 으야. 그 다음에 뭐지? 우리? 꿀? 꿀초콜릿이요. 꿀초콜릿 두개. 근데 다 안될 것 같은데? 이제 끝일 것 같아요. 아이고. 걸려버렸네. 이거 제가 모르겠네. 이거 너무 더 좋나요? 어차피? 여기 뭐해? 될 꺼 있어? 우리 길고 나갈까? 될까요? 배브? 덕축에 머프가. 덕축에 머프가. 그런데 우리 3개는 되더라. 우리 3개는 됐네. 고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